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앤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야식으로 라면이나 짠 음식을 먹고 다음날 퉁퉁 부어서 후회한 적 있으시죠? 몸이 붓는 증상은 이외에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이 자주 부어서 피로감도 더 느끼게 되고 움직임도 힘들어진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몸 가운데서도 손등과 발등이 붙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증상도 병으로 간주하고 정확한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손등과 발등이 붙는 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볼까요? 어서오세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손등과 발등이 붙는 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붙는 병, 부종이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얼굴만 붙는 경우도 있고 또 다리만 붙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병 환자들은 흔히 볼 수 있는데 손등과 발등만 붙는 병이라는 이런 병들이 있어요. 사실 한의학에서는 이걸 결양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환자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사례도 아주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손등과 발등이 붙는 병이 되겠습니다. 이 손등과 발등이 붙는 병을 결양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맺힐 결이죠. 양이 맺혔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람 몸을 이렇게 봅시다. 사람 몸을 보면 이 몸체는 음에 속하고 크게 봤을 때 이 사지 팔다리는 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뭔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손끝 발끝까지 양이 맺혀서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는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손등과 발등만 통통하게 붙는 병을 결양증이라고 합니다. 결양증 결양증이죠. 손등과 발등이 붙는 결양증의 원인을 보면 양이 양이 사지에서 사기, 나쁜 기운을 받으면 손등과 발등이 붙는 결양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병이 있는데 여기에 습열이 더해지면 습하고 열이 있는 장마철 생각하면 돼요. 무거운 여름에 습기가 많고 더운 이걸 습열이라고 그러는데 뼈도 녹이는 거예요. 평소에 기병이 있는데 여기에 습열이 더해지면 기와 습열이 다퉈요. 그렇기 때문에 손등과 발등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기와 습열이 다툰다고 그랬죠. 대개 통통하게 생기고 등치도 약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습열이 많이 생겨요. 또 이런 사람들이 기가 부족되기 쉬운 기병이 많이 와요. 말하자면 통통하게 생기고 몸집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 결양증이라는 게 잘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와 습열이 다투기 때문에 손등과 발등이 붙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기가 점점 왕성해지고 나쁜 기운이 사기 나쁜 기운이 점점 왕성해지고 정기는 점점 약해져요. 말하자면 퉁퉁하고 얼굴이 둥글럽적하게 생긴 사람이 점점 정기가 약해져.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기가 쇠해. 그러면 사기 나쁜 기운이 자꾸 왕성해져 들어와. 그때 들어올 때 팔다리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손등과 발등이 부을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기가 점차 왕성해지고 정기는 점점 약해지는 것이 바로 손등 발등이 붙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량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양기가 쇠하면 사기가 정기를 대신하여 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얘기 같죠. 그러나 사람 놓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른 사람보담 퉁퉁하게 생긴 사람이 기가 부족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또 마른 뺏짝 마른 사람보담 얼굴이 둥글럽쭉하게 생기고 얼굴이 부탁하면서 부은 듯 이러면서 습기가 있는 듯 이러면서 얼굴이 붉은 거 이거를 이제 스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이 결량증이 잘 나타나요. 사실 결량증이라는 거는요 환자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들조차도 한의사들조차도 이 병을 접해본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또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고치는 게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겨량증의 원인을 찾으면 한의학적으로 겨량증이 치료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감히 서각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손등이 발등이 붙는 겨량증의 치료는 감히 서각탕이라는 약을 쓰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침치료나 이런 것보단도 약을 써서 습유를 없애거나 기를 왕성하게 하거나 사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정기를 든든하게 하는 이러한 치료를 하면 손발이 붙는 겨량증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등이 많이 보였죠. 이렇게 손등이 이걸 겨량증이라고 합니다. 이 손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펴지도 않고 오므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겨량증이 이렇게 겨량증이 오는데 이게 보면은 약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빠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빠지고 이게 이렇게 빠지죠. 희한하죠. 그런데 그게 북이 빼는 약이 아니에요. 감히 서각탕이라는 게. 기를 돋구고 전기를 돋구고 양기가 제대로 순환되게 해주는 그러면 이런 병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이게 부어서 이게 안 되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게끔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겨량증 환자 손등과 발등이 붙는 병인 겨량증은 한의학적으로 한의학 원리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체질과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손등과 발등이 붙는 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괜찮은데 유독 손등과 발등이 부어서 걱정이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 시간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손등과 발등이 붙는 병인 겨량증을 앓고 있는 환자 네. 네. 내원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일본에서 어렵게 한국을 찾은 여성입니다. 이 손등과 발등이 부어서 일본에서 치료를 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내원을 한 것인데요. 연세는 80세인데 단단하고 키가 작고 이렇게 동글납작하게 생긴 그런 체형의 여성입니다. 맥을 보려고 손을 내미는데 손등이 통통하게 부어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손등이 터져나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아무리 검사를 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원인이 찾아지지 않았고 치료를 하려고 해도 치료가 되지 않아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양방으로 안 돼서 한약도 복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방 치료를 받았는데도 잘 안 된 것이죠. 키가 작고 팔이 짧고 손가락도 짧아 보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은 둥근 이런 체형입니다. 살집이 있는 평범한 할머니 모습이었는데 손등과 발등이 부어서 걷기도 불편하고 또 손을 이렇게 쥐기도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같이 동행했는데 아주 멋진 신사더라고요. 85세라는 아주 단정하게 생긴 그런 남성이었습니다. 네, 이 손등과 발등이 붙는 환자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손발이 짧고 얼굴이 통통하게 생긴 모습에 의한 체질과 80대라는 연세로 봤을 때 양이 사지에서 사기를 받고 나쁜 기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나쁜 기운을 양이 헤쳐나갈, 일할 힘이 없었던 것이죠. 맥으로 볼 때는 평소에 기병이 있는데 여기 스별이 더해지면서 기와 스별이 타투기 때문에 손등이 발등이 부어서 고통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감히 서갑탕을 투여한 것입니다. 네, 치료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일본 여성이라고 했잖아요. 한제 한제 복용할 때마다 사진을 철저히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한제를 복용하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사진 찍는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어떤 각도로 찍어라. 그리고 이 사진과 똑같이 다음에도 같은 각도에서 찍어서 보내줘라. 그래야 제가 정확하게 그 다음 처방을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한제를 복용하고 부기도 많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손등이 부어서 손을 쥐 수가 없고 또 이렇게 펼 수가 없었는데 약간 쥐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처음에 부은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좋아진 것을 느끼고 본인이 쥐는 것도 안 되고 펴는 것도 잘 안 됐었고 밤에 잠자려고 하면 너무 발이 불편해서 잠도 설쳤었는데 그것도 좋아졌고 굉장히 만족해했고요. 또 그래서 한제를 보내드렸는데 두제를 복용하면서부터 더욱 좋아졌고 손발만 난 것이 아니라 원기도 많이 회복됐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했고요. 얼굴 사진은 보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얼굴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네, 사진으로 비교를 하니까 확실히 나아진 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혹시나 더 첨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붓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신이 붓는 걸 얘기하죠. 또 우리가 붓는다 그러면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성들은 얼굴이 붓는 게 큰 병이 아니고 여성들은 얼굴이 붓는 게 큰 병입니다. 또 남성들은 다리가 붓는 게 큰 병입니다. 이렇게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 경우는 많이 있으나 손등과 발등만 붓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결량증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조문을 두어서 치료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사실은 대개 연세가 많을 때 양기가 쇠하고 사기가 성해서 사기를 못 이길 때 나쁜 기운을 못 이길 때 나타난 현상이고 또 기와 수별이 있는데 기가 약해지니까 이 수별을 제거할 능력이 안 돼. 그러면 바로 손등과 발등이 붓는 것인데 이것은 얼마든지 한의학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하면 손등과 발등이 붓는 경우 한의학에서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손등과 발등이 붓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부모는 부종을 빼는 치료를 하지만 한의학 치료는 그게 아닙니다. 양기가 성하게 하고 기가 제대로 운행되게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치료는 재발 없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는 출산 후 관절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출산 후 관절통이다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은데 환자들이 와서 그래요. 관절이 여기저기 아파요. 여기가 붓고 저기가 붓고 왜 이렇게 안 낫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죠. 대개 나이가 40대 이하 여성들이 와서 관절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출산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러면 요새는 아이 갖는 게 약간 늦어지는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러면 관절에 대한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산후에 대한 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환자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관절통에 대한 약을 쓰면 전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출산을 겪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냐면 요즘 젊은 여성들이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출산 후에 한약을 쓴 데는 써여서 어혈을 빼거나 관절 같은 것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이러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관절이 아파서 고생을 하는데 그것이 산후에 의해서 출산 후에 출산과 관련돼서 왔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관절통에 대한 이런저런 치료를 하니까 제대로 된 치료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후 관절통 환자들이 많아집니다. 관절통증, 여성들의 관절통증 보면 대개 출산 후와 관련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출산 후 바로 1, 2년 안에 얼마 안 된 환자들도 있지만 몇 년씩 지난 뒤에도 이런 출산 후 관절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만큼 이 어혈이라는 게 몸에 쌓이는 것이 굉장히 지독한 겁니다. 여성의 출산 후에 몸조리는 평생의 건강과 관련이 있고 건강을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 출산 후에 관절통은 왜 생기는가 여기 출산 후라는 것을 이걸 붙여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렇게 출산 후를 지우면 관절통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어려워요. 출산 후가 붙으면 딱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냥 환자들이 와서 그러죠. 허리가 아파요. 뒷목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손목이 아파요. 발목이 아파요. 이렇게 그냥 와서 얘기한다고요. 관절이 아프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출산 후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럼 출산 후 관절통이 왜 오느냐. 첫째는 어혈을 제거해야죠. 의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지 팔다리는 혈을 받아야 영화를 노립니다. 피부도 혈이 영화를 누려야 혈을 제대로 된 혈을 받아야 영화를 누릴 수 있다. 피부도 그렇고 오장력부도 그렇고 관절도 그렇고 다 그래요. 머리카락도 그래요. 눈도 그래요. 코도 그래요. 그런데 어혈이라는 게 끼면 관절 마디 마디가 아파요. 출산 후에 어혈이 끼면 유산 후에 어혈이 끼면 또는 타박이나 교통사고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어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출산 후에 어혈이에요. 출산 후에 어혈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거하느냐. 한약을 써야 돼요. 출산 후에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어혈이 다 제거했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보호를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산후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출산 후에 관절통은 일종의 산후병이에요. 왜? 몸이 약해져서. 왜 약해져요?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출산 후에 보세요. 이 뿌리가 다 드러나고 이가 다 흔들려요. 그 정도로 출산 후에는 아기 임신 후에서는 혼신의 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출산 후에 몸이 허약해지겠어요. 그걸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연 보강이 되느냐고요. 안 되지. 그러니까 출산 후에 한약을 올바르게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요. 늙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세현상. 피부라든지 모발이라든지 탈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필요없는 어혈이 있고 제대로 된 피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에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빨리 노세현상이 느껴져요. 머리카락이 빨리 쉬고 탈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이 펼칠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병인데요. 어혈이 심장을 쳐버리는 거예요. 어혈이 심장을 치면 이거를 열이 펼칠이라고 그러는데 밤에 벼랑간에 죽을 것 같다. 숨이 안 쉬어진다. 호흡이 안 된다고 그래요. 벼랑간에 죽을 것 같다. 자다가 맥락 일어나서. 밤이 되면 그래요. 그게 보면 출산 후에 열이 펼칠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이래요. 밤만 되면 그냥 막 고열이 나요. 멀쩡하던 사람이. 꽁꽁 앓고. 열이 펼칠이에요. 출산 후에 몸조리가 안 돼요. 이런 거에 의해서 출산 후에 관절통이 없을 거예요. 혹자는 출산 후에 한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그래서 한약을 안 먹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살이 평소에 아가씨 때 통통했던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출산 후에 적극적으로 한약을 써서 살이 안 붓게 해야 되는데 한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해서 안 들어요. 그러면 더 많이 부풀어요. 더 많이 살 찌고요. 험악하게 살 찝니다.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출산 후에 한약을 먹으면 정상적으로는 체중이 돼요. 체중이 정상적으로 빠져버려요. 왜? 나쁜 노폐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경과돼요. 몇 달, 한 달. 애기 낳은 지 한 달 됐다. 1년 됐다. 2년 됐다. 잘 안 빠져요. 그때는 고착화돼서. 병만 남는 거예요. 살이 막 쪄서 어쩔 줄은 모르죠. 살 빼려고. 그런데 그때 막 살 빼려고 굶으면 빠지긴 했는데 사람이 그냥 췄취해지고 탈모는 되고 또 배고프면 못 참으니까 또 먹으면 요요현상이라고 그러죠. 남이 탓할 게 없어. 내가 내 몸을 관리를 해야 돼. 내가 내 몸을 위해야 돼. 출산 후에 어혈을 제거한다는 것은 출산의 병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어혈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원인입니다. 어혈을 제거하지 않아서 나타난 증상으로는 출산의 부종이 나타나요. 부종이 나타나고 부음은 어때요. 부기를 또 빼요. 어혈을 제거하면 되는데 부기 빼면 큰일 나요. 관절통. 오늘 출산의 관절통에 어혈이 생기는 거죠. 요통, 두통, 어저증, 체중증가. 밤에 죽을 것 같은 심장의 통증. 이게 여립별실이에요. 반복되는 몸살감기. 그런데 이 몸살감기 증상이 밤에 돌아요. 관골의 기미. 열이 훅 났다 식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미가 끼는 거예요. 산후 발열, 한열 왕래. 열이 훅 났다 식었다 이러니까 사람이 맥을 못 주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산후 허약해졌다는 것은 임신 기간 열 달 동안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뺏기니까. 진액과 모든 것을 다 뺏기니까. 출산 과정에서의 엄청난 고통. 산후의 아기를 돌보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허약해진 몸 가지고. 그러니까 더 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출산후 관절통의 치료법은 출산후 관절통증은 단순 관절의 병으로 생각하지 절대로 누르면 안 돼요. 산후관절통은 어혈이 생겨서 발생한다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산후관절통의 특징은 낮보다 밤에 심각하게 통증이라든지 불편함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출산후의 성생활을 얼마만 할 수가 있느냐 이거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요. 출산후의 100일을 한도로 하는데 이 전에 출산후의 100일 전에 보호생활을 하면 어혈도 더 생기고 아주 괴상하게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와 같이 출산후의 관절통은 과연 관절통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혼동돼서 치료하면 절대로 안 나요. 출산후라는 것을 알아서 그거에 맞게끔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면 출산후 관절통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출산후 관절통입니다. 출산후의 관절통으로 고생을 하다가 박사님께 치료를 받고 좋아진 사례가 있었나요? 네. 35세 여성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내원하기를 이렇게 내원했습니다. 자기가 관절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치료도 안 되면서 원인을 찾으려니까 원인도 나오지 않고 류마치스 관절 검사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관절이 왜 이렇게 쑤시고 아픈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진을 통해서 출산후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바로 거기에 원인이 숨어있는 것이죠. 출산후에는 바로 출산과 관련돼서 여러가지 병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싹 빼놓고 관절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관절 아픈 것만 생각하니까 병이 치료되지 않고 원인도 찾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고 그럴 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아픈가를 찾아낼 때 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5세라는 나이는 출산과 유산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출산을 한 지 얼마고 출산을 몇 명 했고 유산을 시킨 적이 있는가를 물었는데 출산 후 10개월이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관절마디가 아픈 것이 더욱 심해진다고 그러면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검사상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이게 제가 이게 출산과 연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출산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심하게 아프냐고 그러면서 되묻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연약을 주는데 하루를 먹고 나서 배가 아프고 난리가 나서 그 뒤에는 더 먹지 않고 너무 고통 속에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군기조유름이라는 약을 쓰고 2차로 보호탕이라는 약을 쓰고 세 번째로 가미오족산이라는 약을 순서대로 투여했는데 남편께서 그 다음에 다른 병으로 내원했는데 부인이 그때 그 약을 먹고 다 좋아져서 요새는 운동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자라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이 환자 생김새는 어땠을까요? 네. 168에 65kg니까 여성치고는 등치가 있는 편이죠.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가 커서 자기는 고민이고 이것을 어떻게 좀 줄여줄 수 없느냐고 슬림하게 해줄 수 없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긴 대로 병이 온다 하니까 얼굴 모습 눈코입기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몸의 조화를 우리가 봅니다. 여성이 상체가 발달했는지 어깨가 넓은지 가슴이 큰지 또는 엉덩이 발달됐는지 허벅지가 굵은지 얇은지 이런 모든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의 체질을 간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벅지가 굵고 엉덩이가 크고 등치가 큰 여성들은 대개 생리 전에 몸살 증상을 심하게 앓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등치가 큰 여성들은 대개 더위를 참기도 어렵지만 추위를 잘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궁이 냉하니까 제대로 순환이 안 돼서 허리, 다리 쪽, 엉덩이 쪽으로 살이 붙는 겁니다.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공기조회로운과 보험과 마지막으로 오적산을 썼다고 했는데 오적산을 쓰니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런 체질을 보고서 그래서 생긴 모습이 전체적인 생긴 모습이 한의학에서 병의 원인을 찾아낼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 환자분 다른 불편했던 증상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아주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했는데요. 출산 후 10개월이 흘렀는데 사실은 자기는 그 고통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출산할 때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다음에는 애기 안 낳는다고 했는데 10개월이 지나니까 애들이 너무나 예쁘고 행복하고 자르는 모습이 너무나 예뻐서 그것을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은 것은 몸에 통증만 남은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관절 마디마디가 아픈 거예요. 복직에서 타이핑하니까 손가락 마디도 너무 아픈 거예요. 손가락 저림, 손목 당김, 팔꿈치 통증, 발목 통증, 발바닥 통증 이와 같이 모든 관절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원래 평소에 57kg 정도 나갔었는데 아직 8kg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병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나쁜 기운이. 이거를 빼줘야 살도 빠지고 아픈 통증도 없어지고 몸이 이렇게 여물어지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겁니다. 항상 소화가 안 되고 물론 어려서 생일통도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선 산후 10개월인데 아직 체중이 8kg나 남아있기 때문에 산후 어혈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군기조혈음이라는 약을 우선 투유해서 어혈을 빼준 겁니다. 말하자면 병을 치료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출산 후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보호탕이라는 걸 써서 산후 허약해진 몸을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보호를 해주면 오히려 체중이 느는 것이 아니라 체중이 정상화되고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혈을 쳐주니까 체중이 빠지고 또 보호하니까 체중이 빠지고 그 다음에는 바로 생긴 데는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168에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바로 추위를 많이 타고 자극이 순환이 안 돼서 엉치와 허벅지 쪽으로 살이 찐다는 그래서 순환이 안 돼서 관절도 아프다고 생각하고 마무리 약으로서 감히 오적산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그 남편이 다른 병원으로 내원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요새는 부인이 여기저기 아프되는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봅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손등발등이 붙는 병과 출산 후 관절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백세건강을 위가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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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